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해 그러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kadón 안녕